기관상 엘리자베스 펜트레건이 현장의 모든 기관원들에게 전파합니다. 현시가 무로 기관은 적성 개체가 현수로 부상하는 것을 전제하기 위해 총력전 체제에 돌입합니다. 이에 따라 현장의 모든 기관원들은 즉시 100레벨 못 이상의 탓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줍니다. 반복합니다. 현장의 모든 기관원은 즉시 100레벨 못 이상의 탓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줍니다. 하나에서 나라수로 나라에서 하나를 모두 제한해서 하나를 들여버린다면 더는 싸울 필요 없을 테니까요. 자, 그럼 이 제품의 안경, 인간의 분배 따위 벗어버리도록 하세요. 모두 함께 즐거운 성장을 열도록 해요. 자랑해요. 겁먹을 필요 없어요. 당신에게 제 일부를 나눠드릴게요. 아멘. 하하입니다. 아멘. 깜짝. cknowledge.